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 잘 informed 가족은 resolver H마트 아세요? 아시는 마트? 거기서 이 과자를 팔아요 하나는 5달러 에요. 많이 먹어서 돈을 많이 써요 5, 10, 19 20 25, 30 제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직접 만들면 난 할 수 있는데 별로 올렸지 아는 것 같은데? 난 할 수 있어 왜? 내 돈을 왜 계속 써?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만들 거예요 아주 쉬운 레시피를 찾았어요 완벽하게 모찌를 만들 거예요 모찌꺼 달고 sweet rice flour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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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시워요. Simple Mochi 1 cup Mochiko 1 4th cup sugar 1 4th cup sugar No, not 1 cup. 1 4th cup Rewind 1 4th cup of sugar 1 4th cup of sugar Mix the medicine 1 cup more Look at me I'm doing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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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잘 했어요 볼까요? 뭐야 이거 원래 뭐지 지금 보석이야? 오! 그래서umuz 모더리월을ains much debt 너무 뜨거워 오 That's not yetful! It's not yetful! OK 모치 This is big momma! Oh big momma! 오! 오! This is the overcoat! Look! The big mochi! Yes! Yes! Oh! 너무 쉽고!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Oh, 이거는 너무 커! 이거는 Big Mama의 sister! Big emo! 큰 emo! 다장! 다장! 마이 모치! 모치! 모 모 모 모치! 모 모 모 모치! Big Mama? Big Emo! She's being tired! 못 만들었지만 맛은? 모르겠어요. 오! Okay, ready? 3, 2, 1! Good. 2S powder. 2S powder. 2S powder적으로 피o하고! Ugggg! 하수에서 마님! This is very delicate, Luci! This gum! Texture, Them! Ootsie! 또 만들건데 이번엔 딸기와 마차 만들거에요 반은 딸기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게 딸기야? 이 정도면이 더 잘 어울려 이게 딸기야? 딸기야! 딸기야! OK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s this OK? 이거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 괜찮아 força 오... Oh, that's hot, that is hot! 그 맛은 젤로가 나가네요 아니요 이거 라라라노 안돼 안돼 오오오오 걱정해 Look at that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끄는 소리 들었어요? 끄는 치킨 줄 알았어요 이건 모찌인데 모찌 갔어? 아니 조금 다 조금 단 것 같아요 아니 레시피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봅시다 볼게요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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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액체 그래버 아니야? 이거 쏘봐봐요! 쏘봐봐요! 내가 문제야? 녹차, 빨리 하자. 아, 빨리 하자. 이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와우, 오우, 오우, 걸어봐봐요! 오우우, 흑에... 아, 정아,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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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맛있어, 정아 까먹었어요 잊지마 유튜브 영상 보고 있었어요 왔디 왓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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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오 마이 굿뉴스! 와... 다시 돌아올게요! 오 마이 갓, look at the color! It's like peas! 예쁘긴 예뻐요! 보세요 여러분! 저 이거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딸기! 말이 없어요. 이거... 녹차. 먹어봅시다. 한입만, 딸기, 한입만. 딸기 맛이다! 딸기 맛은 강해! 와우, wait! 맛있는데? 응? 뭐야! 마트에서... 마트에서 파는 딸기 맛이 아니지만, 젤로 맛이에요. 먹을만이야? No, but... 먹을 수 있어요. I am 걱정해. I am 걱정해. 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이거 또 왜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난 아주 맛있다! 녹차 맛이에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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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listen,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or if it makes some sound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하하핰... 읍... 저렇게 총수업 멀쥐네 만들만해요? 위트니 같으면 아니에요.